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역대상 6장에서 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지파는 제사장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각지파 사이로 흩어집니다. 둘째 다윗의 성전조직정비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즉 찬양대가 생겨납니다. 셋째 요단 서편지파들의 족보에서 탄지파와 수볼론지파의 기록은 제외됩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뉠 때에 남유다와 함께한 베냐민지파 족보가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다섯째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극상품 모화가 열매가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6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25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서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며. 엘라하살은 비나아스를 낳고 비나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길을 낳고 북길은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렐은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너부가네살에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루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림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하드레이며. 그하색에서 난자는 곧 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선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위시 여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부를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오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오 베레가는 시모아의 아들이오 시모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오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오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오 말기아는 에디니의 아들이오 에디니는 세라의 아들이오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오 마다야는 에달의 아들이오.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오.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오. 시무이는 야하세의 아들이오.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오.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영재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문을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오.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오.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오.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오.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오. 암시는 반의 아들이오. 반이는 세멜의 아들이오. 세멜인 말리의 아들이오.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앞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 아들 갈레베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띌과 에스트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더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도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앞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루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안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사록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넬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둔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요단 건너 동쪽 끝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옥과 그 초원을 주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하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히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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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상 8장. 역대상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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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트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레야와 아달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도뇨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스는 시무화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메과 아스마베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여 그의 아들은 엘러아사여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구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요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상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의 아들 베네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안미우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이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반이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 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 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세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여 무슬람의 손자이여 사독의 증손이여 무라요세 현손이여 아위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여 바수훌의 손자이여 말기아의 증손이여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여 야세라의 손자이여 무슬람의 증손이여 무슬렘의 현손이여 인멸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여 아시리감의 손자이여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골과 헤레스와 갈날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여 시글이의 손자이여 아사비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여 갈날의 손자이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여 엘가나의 손자라 너도마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다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쿱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렘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설룸의 마다들 마띠 대하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받아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모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메코 아스마유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셀이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6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민족의 재건을 꿈꾸던 재건 공동체에게 그들 민족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와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족보를 다시 돌아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